안녕하세요.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겸영사업자 매입세액 안분 계산 방법 중 실지 기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고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A가 있다고 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B가 있다고 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지 기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더 알아볼텐데요. 한 공간의 임차료에 대해서 면세만 운영하시는 진료실이 있고 또 과세사업으로 판단이 되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료에 들어있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어떻게 안분을 하여야 할까요? 그 방법은 전체 면적 중에 과세사업인 건강식품 판매장 면적으로 안분을 하여서 매입세액 공제분을 계산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1기 때 과세사업에 100% 사용이 된다고 보아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2기 때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상태를 과세 매입세액의 면세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기의 간주 공급으로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세 매입세액의 면세 전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납부를 하시게 될까요? 그것은 상각자산인지 비상각자산인지에 따라서 달라지시게 되는데요. 비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시가의 10%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납부를 하시게 되시고 상각자산은 간주시가를 적용하여 곱하기 10을 한 금액으로서 10%를 한 금액으로서 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간주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취득가액 곱하기 1-감가율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 곱하기 단기 총공급가액분의 면세공급가액으로 계산을 하시게 됩니다. 이 중에서 단기 총공급가액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매입세액의 면세 전환에 대해서 부가치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기 때 100% 면세사업에 사용한다고 판단을 하여 부하치세를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2기 때 과세사업에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2기 때는 1기 때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에 대해서 또 나누실 수가 있는데요. 비상각자산은 면세 매입세액의 과세 전환으로써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는 못하시고 오직 상각자산에 대해서만 아래 공제식을 적용한 금액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당초에 불공제 받은 불공제 세액 곱하기 1- 감가율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 곱하기 단기 총 공급 가액분의 과세 공급 가액으로 계산을 하시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단기 총 공급 가액분의 단기 과세 공급 가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만 면세 매입세액의 과세 전환이 적용이 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섬세한 병의원 겸영사업자 세무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